뿌푸뿌 뿌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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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짜면 안됐네요 그정도의 방어청은 미리 예상해뒀다구요 뿌푸 니거 알아 상대가 우쭐한 기분에 취해했을때 dön심에 나락으로 떨어뜨리는게 진짜 멋진 해ком라는거말이야 그래 진짜 멋지지 뿌푸 그래, 진짜 멋지지 풋풋풋풋풋hern 남은 파랑별인도 깨끗이 처리한 모양이군 이걸로 지하귀지도 완전히 제압했고 누군진 모르겠지만 케 Discord 작전통신 담당자 빈틈투 hitsong이군 저번에 캐롱군의 중 칠해 공격했을 땐 훨씬 더 괜찮은 녀석이 있었는데 말이야 하아